너 병원으로 좀 와 네 이모랑 삼촌이 할머니 죽이려고 한다 지금 우리 엄마가 죽는다고요? 뭐? 우리 엄마가 죽어? 지금 장난해? 이게 어떻게 좋은데? 의사가 사랑해 지금 나가라고! 나랑 그 누나 하루 이틀에 생각한 거 아니야 의사가 가망이 없다잖아 2년수 나 어린애처럼 자꾸 왜 이래? 그렇게 돈돈하다 몸에 불덩이 맞으니까 당장 회개시켜 떼자 내가 봤을 때 작은 누나 확실히 이 단위 저렇게 살삭 달라붙어 있는데 어떻게 떼? 방법이 있어 왔어 니가 따라가서 8시까지만 잡아 봐 그럼 그 안에 삼촌이 다 사고 있을 테니까 엄마 다시 링크 입어? 야 그거 노트나서 못 입어 그걸 어떻게 입어? 할머니 코트 어딨어? 돈 없는데 어떻게 그럼? 내가 언제 그거 팔아서 돈 달랬냐고 내가 언제 해? 난간에 생차 보라고 초반하신다라니 우리는 지금 당신께 위로 왔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 기도를 할머니 호흡기 못되게 막으라고 벌써 시작했는데? 너 왜 이렇게 수요 날 안 받어? 무려가! 뛰어가! 뛰어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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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 뜻을 알겠어요? 하하하! 아아아아아!!!! 한글자막 by 한효정